네, 자가알락사 신청해서 왔는데요 예, 고객님 혹시 사전신청과 그에 따른 성향검사 미리 진행해 주셨는지요? 네,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했어요 예, 고객님 혹시 성함과 생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사, 고, 연 사, 고, 연 고객님 6월 6월 2일이요 2일 예,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신청 시 해주신 질의응답을 토대로 자사만의 특허 시스템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코지 스윗마이 엔딩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오시는데요 아... 이 엔딩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계열로 꾸며진 코지하고 스위트한 느낌의 방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다